2020년 11월 8일 시참여행 24탄 사또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일단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와우 미쳤어 미쳤어 어우 이건 귀신이 없을 수가 없어 어우 무섭다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라 출입구는 제가 이미 알아낸 상태입니다 현재 알아낸 상태에요 악관님 clear 뭐하는 소리야..? 누구세요? 샤넬 에잇! 뭐야..? 분명히 나는 카메라 다른 곳은 안 돌렸어 그냥 그대로 왔어 뭐야..? 뭐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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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리 얘기로.. 우리 얘기로.. 여기.. 여기 뭐야..? 여기..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 휴진이 이렇게 많아..? 총알기 손안전전전전전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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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누구 있어요? 거기 누구야? 누구세요? 아... 잠시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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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가 아닌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잡기야 잡기 잡기 그냥 잡기일 뿐이야 그냥 잡기일 뿐이니까 야야 이제 그만 하는게 좋을 것 같다 너 어? 이제 그만 해야지 야야 왜 이걸 자꾸 흔드는거야? 왜..? 잠깐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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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야!! 깜짝이야 또치즈니스 감사합니다. 장롱에 있던거..잠깐만.. 장롱에 있던거..잠깐만.. 장롱에 있던거.. 저기 가라니까.. 장롱에 있던거.. 방금 뭐라고 했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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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라고 했어? 방금.. 잠깐만..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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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 안되겠는데 이거..? 이쁘네.. 나는 여기까지 한다.. 다 나와라 혼자 있고 싶으니까.. 갑자기 기분 센치해졌다.. 그건 으platits.. 그래서 더위.. 어둠다.. 줄 proportion.. 웃 exacerbate다고 креп meningitis.. 두를 맞춰 say.. ..뒬 Cyber upgrade?